안녕하세요. 다리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포르체 출판사에서 펴낸 김해남 박종석 지음의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입니다. 우울한 사람의 생각은 어둠의 물길을 따라 흐른다. 우울증 물은 흐르던 길로 계속 흐르려는 속성이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렇게 모인 물의 힘은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든다. 이 물길이 한 곳으로 흘러들면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된다. 이렇게 강줄기가 형성되면 다음 물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미 난 강줄기를 따라 흐른다. 한 번 정해진 강의 흐름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길이 만들어진 강줄기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계속 다음 물을 실어 나른다. 우리의 사고도 꼭 이 물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고도 연상의 흐름이다. 어떤 자극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는 그 자극에 대한 연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의식, 무의식으로 쌓인 경험은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일종의 저장 창고가 된다. 즉,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쌓였던 경험은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행히도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사고의 연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일련의 부정적인 법칙에 따라 해석하고 인지하게 된다. 희망 없고 무기력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처럼 현재도 그렇게 되리라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세상과 미래는 어둡고 의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비관적이고 희망 없는 세상에서 그는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처럼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진영 씨 역시 우울한 과거가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어두운 우울의 강을 따라 사고가 흐르고 있었다. 우울한 과거는 사고의 흐름을 계속 우울한 방향으로 실어나른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 우리의 사고 과정은 작은 일에도 현실이 비관적이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석신을 하게끔 만드는 주범이 된다. 흔한 예로 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아껴먹어야지 하고 반기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떡하지 큰일이네라며 걱정이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감정이 생각의 방향을 결정짓고 다시 사고의 흐름이 우리의 감정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가버린 어릴 때의 경험은 바꿀 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 아니요다. 물론 누구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나 미래까지 슬퍼야 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단지 우리의 무의식이 작고 슬프고 험난한 길을 찾아 헤매는 것뿐이다. 우리가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과거는 과거로 돌려주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다. 즉 고통스럽던 기억으로 덮여 묻혀있던 참된 자기를 찾아 그 자기에게 밝은 햇빛과 맑은 공기를 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세상에 대한 희망 역시 간직할 수 있다. 여기에 도달하는 첫 걸음은 긍정성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려 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비록 세상에는 힘들고 실망스러운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리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긍정성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울한 사람은 비극을 다혈질의 사람은 희극을 침착한 사람은 무의미한 것만을 본다 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는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 안경의 색이 어두울 때 세상은 전부 어둡고 칙칙하게 보일 것이며 안경의 색이 분홍빛이면 세상은 분홍색으로 보일 것이다. 이 안경의 색은 바로 우리의 감정 상태나 사고 방식을 나타낸다. 비록 오늘 내가 지각을 하고 업무에서 실수를 했지만 평소에 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의 행복이 아닌 타인의 관심으로 사는 사람들 허언증 남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한 번뿐인 시간과 한 번뿐인 삶인데 그들은 나의 눈이 아닌 타인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행복을 느끼려 한다. 그들은 친구나 연인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자리에서 잠깐을 외치며 휴대폰의 카메라 버튼을 눌러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쾌감은 물론이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감조차 뒤로 한 채 그들은 타인에게 보여줄 꾸며진 이미지에 집중한다. 심지어 덕지덕지 거짓을 덕칠하면서까지 삶을 포장하고 멋지게 보이려 애쓴다. 그래야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나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흔히들 관종이란 말을 한다. 관종이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평적인 수준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2010년 이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게 된 이 용어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널리 쓰이게 되면서 아예 고위 명사화 되었다. 현재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단어 본래의 의미보다 부정적인 즉 지층한 상대방을 놀리고 무시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애정결핍과 중이병 허언증과 같은 단어들과 연관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타인의 관심과 주목을 바라는 욕망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만큼 바꾸거나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다. 게다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이니 적당한 수준의 관심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타인의 관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칫 나를 잃어버리게 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내 모습 내 위치를 부정하거나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된다. 자신의 진짜 모습과 능력을 미처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욕망에 관심과 평가의 수동쪽으로 끌려가면서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된다. 진정한 행복감은 타인의 평가나 관심이 아닌 나 스스로의 만족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관종 남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그들 관심병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임상진단은 연극성 인격장애다.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관심을 끌기 위해 항상 표현을 과장되게 하며 별것 아닌 일에도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람처럼 격렬하게 환호한다. 대인관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의 결혼식에서 자기가 신부라도 된 것처럼 펑펑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술 마실 땐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라고 떠들어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연락을 피하기 일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치 자신이 드라마 주인공인 것 마냥 행동하고 항상 모든 과 애모를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성에게 주목받기 위해 외모나 성적 매력을 과하게 어필하기도 한다. 이들의 과장된 표현이나 외향과는 달리 그 내면과 감정의 깊이는 무척 피상적이고 얕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경우 급격히 기분이 저하되며 관심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여 어떻게든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한다. 자신이 그렇다 보니 상대를 대할 때도 속마음이나 내면보다는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겉모습과 외모 물질적인 측면에 과하게 집착한다. 이들의 인간관계는 진실되지 못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극성 인격장애는 전체 인구 중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물론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관종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졌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관심병을 앓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에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말이나 뒷담화 비난에도 상당히 예민하며 연극적인 성향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애를 쓰기도 한다. 최근에 와서는 남들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면서도 자신의 연극성 성향을 마음껏 표현하고 발산할 수 있는 수단이 등장했는데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다. 자신의 계정에 본인의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 그토록 원하는 관심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진과 글을 올릴지 순전히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관종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놀이터는 없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그들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 수치의 척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좋아의 숫자와 인스타그램 팔로워의 숫자다. 이것은 나에게 향하는 대중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전달해준다. 명훈씨가 스트레스와 박탈감을 주는 SNS를 차마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부정적이고 감정을 유발하는 관계에도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 소통과 고립 단절과 외로움 비교와 열등감이 혼재하는 SNS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평가받고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당하는 일을 반복한다. SNS에 집착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 과도하게 열중하는 것 남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집착하는 관종과 연극성 인격 성향은 일종의 행위중독으로도 볼 수 있다. 행위중독이란 직업적 사회적 손상이나 내성 금단 증상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도박이나 게임의 중독 쇼핑이나 섹스의 중독이 그 종류인데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뻔히 질투와 열등감으로 기분이 나빠질 걸 알면서도 차마 인스타그램 어플을 지우지 못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왜곡된 가치관이 만들어낸 그릇된 비교는 조급함과 불안을 낳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별만스럽게 만든다.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지 에 대한 판단을 타인에게 맡기게 되고 타인의 관심도가 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팔로우와 댓글의 수에 매달리고 휘둘리게 되면 정작 자신의 일상과 해야 할 일에 대한 집중력은 점점 떨어진다. 주의가 산만해지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열정 또한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옳다고 믿는 삶이 아닌 남들이 인정하는 모습 부러워할 모습에만 집착하고 흉내 내려 하게 된다.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상처내는 사람들 자해 병원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인다. 마음과 생각이 아직 여물지 않은 여리고 보드라운 그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때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하게 되고 개중에는 그 폭력성과 공격성이 자신을 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2007년 이후 줄곧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에 자살이 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아는 국가이기도 하다. 10년이 넘도록 수많은 꽃같은 아이들이 생에 저편으로 떠밀려 가는데도 왜 나아지기는 커녕 더 심각해지는 것인지 안타고 음이 크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놀고 있어 마음이 더욱 무겁다. 언젠가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자해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18년 후반기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자해와 관련된 게시물만 수만 건에 달하고 심지어 자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자해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누군가는 이들을 두고 관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깊은 슬픔과 절망감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자해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구조요청의 신호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분노와 두려움 우울의 가시가 자신에게 향해 있는 만큼 깊은 이해와 함께 따뜻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하는 여자로 산다는 것 워킹맘의 고충 하루에 두 번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이다. 아침엔 회사로 저녁엔 집으로 출근을 하고 커피 한잔에 여유도 온전히 즐기지 못한 채 온종일 동동 거려야 한다. 그러고도 욕을 얻어먹기 일수다. 불과 이십여 년 전의 세월을 건너오는 사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여성은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미국의 여성학 전문가인 브렌트 포스트 박사는 이런 갈등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바쁜 여성 증후군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25세에서 55세 여성 4명 중 1명이 체중 증가와 성욕 조하 침물함 피로 등의 증상이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퇴근 후 남자들은 일하고 왔으니 이젠 좀 쉬자며 당당히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식장에서 일을 하느라 아이들과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비난에 얼른 앞치만부터 둘러맨다. 지친 몸과 마음이 쉴 틈을 가지지 못하고 하루종일 종종 걸음을 지니 만성 피로와 긴장 상태에 놓이고 우울감이 커지는 것이다. 오래전에 나도 이러한 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 남편으로부터 누가 여자로 태어나래? 라는 비아냥 그림을 듣곤 붕괴한 기억이 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일을 유지하면서 자아 시련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애당초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차선의 방착이라도 찾아 스스로를 위로하고 토닥여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덜 아프다. 직업적 정체성과 여성성의 정체성 일 잘하는 남자는 멋진 남자다. 그렇다면 일 잘하는 여자도 멋진 여자인가? 글쎄다. 남성의 경우 직업적 정체성이 남자로서의 정체성에 힘을 보태어 더 강하고 매력적인 남성으로 만들어준다. 즉 직장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남자는 유능한 남편이자 유능한 아빠로 동시에 승격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그 반대다. 여자의 경우 직업적 정체성은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충돌하여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성은 성장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또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인식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즉, 내 울타리 안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직업 활동을 통해 전통적인 남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는 또 다른 가치와 충돌하게 된다. 사회 체계는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생상과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관계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여성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일하는 여성의 가장 큰 고충은 일하는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직업 환경에서 여성에 대한 별의 부족도 승진 기회의 부족도 만이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자신에 대한 혜의와 정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난 자신에 대한 죄책감 이다. 어쩌면 이러한 역할 갈등은 일하는 여자가 가지는 공통적이고 태생적인 갈등일지도 모른다. 교차로 세대의 슈퍼우먼의 피해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에서 현대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시키냐 하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심리 조사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그들의 성공에 대해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이 모두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대가 교차하는 교차로 세대에서 일하는 여자는 어머니의 전통을 깰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내적 믿음 체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완벽한 주부와 완벽한 어머니 그리고 완벽한 직장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며 자신이 어머니의 이상을 버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직장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들이 직장과 가정이라는 매일매일의 일상에 모두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의 직장에 나가는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일하는 여성들은 심각한 역할 갈등을 느낀다. 이러한 갈등은 두 가지에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은 만성적인 피로감 불안 항상 뭔가가 뒤에서 붙잡는 듯한 느낌에 시달리고 심지어 공황 증세까지 보인다. 혹자는 직장에 가서는 집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 와서는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성들은 직장에서도 심리적인 부모가 된다. 같은 부모이지만 아버지는 직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식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일에 몰두하기 쉽다. 남자는 여자들처럼 박가정과 민준아빠가 되어 동시에 두 장소 잊지 못한다. 그러나 엄마는 어디에 있든지 계속 아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모의 책임을 맡는다.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아이를 데려다 주는지 그리고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게 된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강한 불안과 죄책감을 느낀다. 설령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을 큰 무리 없이 수행하는 여성이라고 해도 운동을 하거나 외모를 가꾸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나 가끔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가 된다. 또 남편이 육아나 살림을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대부분의 여성은 직업과 아이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 갈등은 피로감과 정서적 바탈감 그리고 죄책감을 불러온다.